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곰팡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곰팡이를 우리가 한자로 진균이라고 쓰는데 진균은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세균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액세포 생물이에요 곰팡이가 그래서 그런 곰팡이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병을 일으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래 여러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한 챕터로 제가 묶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진행은 할 건데 그래도 시간은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곰팡이 때문에 고민들 많죠 이거 이사 나간 집 벽지인데 이렇게 장롱 같은 거 꺼내고 나면 뒤에 곰팡이가 막 펴 있잖아요 고민이죠 습기가 차고 환기가 잘 안 되면 곰팡이가 이렇게 펴나요 이게 자연계에 이렇게 많은 곰팡이들이 있는데 또 우리 먹는 음식물 같은 것들 놔두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이건 빵 곰팡이인데 이 그림 보시면 이건 빵이 핀 곰팡이고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죠? 무슨 풀처럼 생겼잖아요 보면 머리 같은 까만 게 있고 그다음에 줄기 같은 게 있고 뿌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곰팡이를 식물인 줄 알았었어요 식물 그런데 나중에 식물과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이 있죠 식물은 일단 엽록체 같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광합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곰팡이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곰팡이를 영어로는 fungus 이렇게 쓰고요 복수가 되면은 fungi 또는 fungi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 나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메뉴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이 fungi 또는 fungi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버섯이란 뜻이에요 또 버섯 그래서 이 곰팡이가 우리는 몸에 피는 그다음에 또는 음식물에 피는 것들도 곰팡이지만 버섯 종류도 곰팡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곰팡이 몇 종류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면 동충하초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이거 저 광고로 나오잖아 왜 동충하초냐면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 이렇다고 동충하초고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밑에 있는 까만 거 있잖아요 이거는 벌레 맞아요 벌레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펴 있는 것들은 곰팡이에요 이게 곰팡이 포자가 벌레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발화해가지고 벌레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피는 곰팡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곰팡이 중에서도 잔왕균문의 동충하초목에 동충하초과에 속하는 동충하초속 코디셉스 시넨시스 여기 시넨시스 이렇게 붙은 보통 중국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이나, 차이나, 진아 거기서 나온 적이라서 이게 이제 한약재로 쓰던 곰팡이라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나 봐요 이게 곰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페니실린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푸른 곰팡이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곰팡이에요 빵이나 음식물에 피는 녹색 또는 푸른색의 곰팡이를 그냥 우리가 푸른 곰팡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페니실리움 속에 속하는 곰팡이인데 그중에 이거는 이제 페니실리움 익스펜숨이라는 곰팡이 사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실린을 생성했던 곰팡이는 페니실리움 노테툼이라고 하는 곰팡이인데 그건 상대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은? 그래요 우리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그게 굉장한 행운이라고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포도알균 자라는데 해픽이면 그 페니실리움 노테툼 포자가 이렇게 날려가서 그 페트리 접시에 떨어져서 자라면서 페니실린을 생산해서 포도알균이 죽어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행운이에요 아무 페니실리움 곰팡이라고 다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우연히 과학을 발전시킨 사례에 또 하나 들어가기도 해요 이런 일반적인 푸른 곰팡이는 자랑균문의 눈꽃 동충하초가의 푸른 곰팡이에 속하는 곰팡이에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먹는 거 이거는 이제 담자균류에 속하는 건데 이게 무슨 버섯입니까 다양한 버섯이 있죠 이거는 표고버섯이죠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렌티룰라 에도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버섯인데 이거 곰팡이 종류입니다 담자균문의 주른버섯 목의 낙엽버섯과의 렌티룰라 속의 표고버섯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곰팡이로 분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변에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체계 그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그다음에 질병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첫 챕터에서는 곰팡이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 곰팡이의 특성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의학이 단어의 뜻, 의미를 알면서 시작되잖아요 여기서도 배울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용어 중에 효모 들어봤죠 그다음에 사상균, 균사, 거짓균사 또는 위균사, 균사체, 격벽, 분생자, 포자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으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편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가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균의 생물학적, 형태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진균은 생식 과정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곰팡이를 분류하는데 생식 과정을 따라서 분류를 하거든요 곰팡이는 그래서 설명을 할 겁니다 곰팡이를 우리가 진짜 균, 진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fungus 또는 fungi 이렇게 쓰고요 우리 집에 굉장히 많고 10만 종 이상의 곰팡이들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핵막이 있는 진짜 핵을 가진 진액세포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10만 종이 넘는 곰팡이들이 다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200종에서 한 300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에 대한 학문을 medical mycology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mycology라고 쓰냐면 라틴으로 mycos가 곰팡이래요 그래서 곰팡이에 대한 공부를 mycology 이렇게 하고 병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공부는 medical mycolog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200종 또는 300종 정도의 곰팡이들이 사람과 동물에서 병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세균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 속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면서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 그러나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해감염성 병원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야 곰팡이도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데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기해감염성 진균 곰팡이 opportunistic pathogen 이런 말을 쓰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서 어떤 곰팡이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진정 병원균 true pathogen 이거는 들어오면 병이 나는 일반적으로 그런 곰팡이들 그런 병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할 때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특정 곰팡이가 발견됐다 그러면 병이 생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곰팡이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아까 빵에 핀 곰팡이 모양을 한번 보셨잖아요 이거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여기 맨 밑에 하이패라고 되는데 뿌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에리얼 하이패 공중균사라고 그러는데 하이패를 우리가 균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균의 실이라는 뜻이에요 균실 실 같은 균 그래서 균사 이렇게 얘기하고 에리얼 하이파 또는 에리얼 하이패 하이파는 단수고 하이패가 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에리얼 하이패는 공중균사라고 해서 이렇게 음식물 이런 표면 말고 공기 중으로 나와 있는 줄기를 에리얼 하이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쪽 끝에 나뭇가지처럼 있으면서 알라리 열매가 맺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덩치 전체를 코니디오포 이렇게 얘기하고 포어는 p-h-o-r-e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딱히 번역하기가 힘든데 한자로는 병자 막대기 라는 뜻으로 쓰여요 막대기 나무 목자 옆에 가벌병 할 때 그 병자 붙은 그걸로 쓰는데 코니디오헬가 덧덧 붙어있는 막대기 자루 자루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코니디아 가로 스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니디아는 포자야 포자 포잔데 포자를 우리가 스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니디아는 무성생식포자 무성생식포자를 특별히 코니디아라고 그래요 설명이 갈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언뜻 보면 뿌리, 줄기, 열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저 코니디오포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코니디아가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곰팡이는 기본적으로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동정을 하긴 해요 분류체계는 생식같고 하고 동정은 형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코니디아 같은 스포아 포자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날렸다가 바라, 저미네이션 하면 자라서 하나의 곰팡이균체를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전자인미경 사진은 그러한 코니디아포 또는 코니디아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의 균들이 일반적인 곰팡이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상균 실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상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면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다 세포 생물인데 진핵 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미터콘드리아 가지고 있습니다 미터콘드리아 진핵 세포의 특징이잖아요 또 뭐 있죠? 골지체 같은 거 갖고 있고 ER 갖고 있고 ER에 리보솜이 들러붙어 있고 셀레의 베지클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곰팡이 종류에 따라서 세포 질이 완전히 한 세포씩 한 세포씩 나눠져 있는 게 있고 나눠져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이 곰팡이의 특징이야 그래서 원래 세포는 세포질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곰팡이는 세포 벽 비슷한 게 있고요 세포질 막이 세포질 단위로 끊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 세포질 막이긴 한데 세포와 세포 사이를 구분하는 것을 격벽이란 말을 써요 격벽 섹툼 복수가 되면 섹타 격벽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격벽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섹탈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진균 세포의 특징입니다 세포 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포 벽이 식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 벽이? 셀룰로즈 그런데 동물은 세포 벽이 없지요 그런데 곤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뮤라밀 펩타이드나 이런 것들로 세포 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곰팡이는 그 세포 벽의 구성분이 키틴이거나 베타글루칸이거나 만난이거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나타내는 성질이 우리한테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 베타글루칸이 알칼리의 저항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중에 양잿물 양잿물은 뭐지? NaOH, 그렇죠? 또는 잿물 잿물은 NaOH와 KOH이 섞인 건데 그런 것들을 곰팡이한테 처리를 하면 곰팡이가 녹지 않아요 이 알칼리에 약한 게 뭐가 있냐면 동물성 섬유들은 알칼리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비단, 양모 이런 거는 알칼리에 넣고 삶으면 다 녹아서 없어져 그런데 식물성 섬유 뭐 있죠? 뭐 무명 같은 건가? 산배 이런 것들은 넣고 삶아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옷을 빨거나 표백을 하기 위해서 뭘 썼었냐면 잿물을 썼어요 잿물 잿물에다가 산배로 만든 옷 같은 걸 넣고 삶으면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은 싹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식물성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곰팡이는 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녹지 않아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단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진단 여러분들 곰팡이 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피부에 습진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습진이 알고 보면 곰팡이 감염증인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이게 정말로 면역학적 질환에 의한 습진인지 아니면 곰팡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피부에 무좀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살이 벗겨지거나 이러잖아요 비늘이 생기거나 그거를 살살 긁어가지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글라스에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10% KOH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 커브 글라스를 덮고 알코올 램프로 살살 가열해 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살들은 다 녹아 KOH에 그런데 곰팡이는 세포벽 구성 성분인 베타 글루칸 때문에 안 놓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곰팡이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10% KOH 웹트 마운팅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피부과 같은 데서 특별히 쓰고 있으니까는 그 성질이 그런 베타 글루칸 때문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베타 글루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식사는 맛있게 했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양치질 안 하면 이 사이에 끼는 허영 끈적같이 해간 거 있잖아요 그게 글루칸이야 글루칸 성분입니다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 세포벽 안쪽에 세포질막이 있는데 세포질막은 이건 진액세포 세포질막의 특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스테롤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으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서클레이트리 크라이시스 이런 게 와가지고 죽게 되거나 이런 걸로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같이 젊은 분들한테는 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콜레스테롤이 세포질막에서 세포질막의 유연성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데 곰팡인도 스테롤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스테롤이 에르고스테롤 또는 지모스테롤 같은 종류예요 분자 구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위에 콜레스테롤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에르고스테롤 그 다음에 지모스테롤 그림이 있는데 기본적인 고류 모양은 같고 치환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곰팡이를 죽이는 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풍기시덜 안티바요틱스니까 곰팡이를 죽이는 항진균제죠 항진균제는 폴리엔게 항진균제라는 게 있거든요 폴리엔 안티바요틱스 이게 바로 세포막의 에르고스테롤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 기능을 억제하거나 제화시켜서 곰팡이가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폴리엔게 항진균제가 사람 콜레스테롤에도 친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독성이 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택독성이 낮아서 많이 쓰지 못하고 먹는 약으로 쓰지 못합니다 왜? 곰팡이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런 약들은 곰팡이 약이 먹는 약은 별로 없고 주로 바르는 약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세포막의 구조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약제들이 개발되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곰팡이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보면 거짓균사는 빼고 거짓균사는 균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곰팡이는 둥글둥글한 효모균하고 실처럼 생긴 사상균하고 두 개를 다 합쳐서 곰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둥글둥글한 효모균에서 삐죽 튀어나온 균사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거짓균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 균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무격벽균사, 유격벽균사, 그다음에 격벽이 있는데 클램프로 연결된 균사 이렇게 세 종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격벽이 없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격벽이 없다는 뜻은 핵은 여러 개인데 그 핵이 한 세포질 내에 띄엄띄엄띄엄 있는 아주 이상한 형태예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포처럼 각각 격벽이 있는 그런 균사를 가지고 있는 곰팡이가 있고 격벽은 있는데 그 격벽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균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자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우리가 실처럼 생긴 몰드, 사상균, 스펠링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영어 사전을 보면 M-O-U-L-D라고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M-O-L-D라고 쓰는 게 있어요 영어 M-O-L-D라고 쓰는 거는 몰드가 본래 틀, 주형, 거푸집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M-O-L-D로 쓰면 안 돼요, 사실은 M-O-U-L-D로 써야 되는데 아직도 책들, 교과서에서 섞어 쓰기 때문에 둘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몰드는 실처럼 생긴 곰팡이들이고요 그중에 이제 하이페라고 하는 거는 줄기같이 생긴 그거를 우리가 팡이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균사도 이렇게 번역하고요 이거를 하이페, 하이페의 덩어리를 마이셸리움, 균사체, 균사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균사체 자세히 보면 옆에 그림 보세요 보면 이렇게 균사에 막이 있는 걸 격벽, 세프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세프툼 가운데 구멍이 있으면 그걸 세프탈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스트를 우리가 효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왜 빵골드 쓰는 이스트가 바로 그 이스트예요 이 이스트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계란 모양으로 생겼고요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브러딩이라고 해가지고 머리 이마에 홍나듯이 불룩불룩 튀어나오면서 새끼들이 생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몰드하고 이스트 두 개를 다 합쳐서 곰팡이 이렇게 불러요 어떤 곰팡이는 평생을 몰드 형태로 살고 어떤 곰팡이는 평생을 이스트 형태로 사는데 또 다른 그룹은 몰드와 이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곰팡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이멀픽 펀사이 두 형태의 곰팡이 두 형태의 곰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곰팡이들이 자랄 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높은 온도에서 37도 정도의 온도에서 키우면 보통 이스트 형태로 자라고 상온이라고 하는 24도 정도 키우면 몰드 형태로 자라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곰팡이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신기하게도 이렇게 두 형태성을 가지고 있는 곰팡이들 중에 사람한테서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들은 다 전신 감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중에 두 형태의 곰팡이 이스트와 몰드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은 다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태를 간단하게 끝내고 분류체계를 한번 보십시다 분류는요 개통분류학적, 발생학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생식, 특히 유성생식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분류체계를 보면 문을 나누는데 필라가 문이잖아요 필룸, 필라, 문인데 이게 이제 접합균문, 담자균문, 자랑균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기본적인 체계는 생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성생식이 밝혀져 있으면 접합균, 담자균, 자랑균 이렇게 나누고요 유성생식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불완전균류, 불완전균류, 듀테로마이코티나 또는 펀사이 임퍼팩티 이런 식으로 써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듀테로마이코티나 또는 펀사 임퍼팩티는 유성생식이 밝혀지지 않은 곰팡이에요 유성생식이 밝혀지지 않은 곰팡이 만약에 연구를 통해서 유성생식이 밝혀지면 그 특성이 뭔가 유성생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접합균이냐, 담자균이냐, 자랑균이냐 이렇게 나누도록 됩니다 그런 작업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거 말고도 다른 균문이 있는데요 자연계에는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분류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그다음에 유성생식의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곰팡이가 어떻게 유성생식을 하는지 알면 곰팡이 분류체계를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곰팡이에는 암수는 없어요 남자, 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매일, 피메일로 분류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알파와 그냥 A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여기에 알파는 플러스, A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동안 입장에서 유전자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냥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하는데 무성생식은 그냥 아까 보셨던 하이페, 균사체에서 알을 만들어서 포자를 만들어서 코니디아를 만들어서 퍼트리는 게 무성생식 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성생식 포자를 분생포자 분생포자, 코니디움, 코니디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코니디움 또는 코니디아가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코니디오포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의 포자를 코니디오스포로 이렇게 얘기해요 복잡한가요? 코니디오스포 하나하나가 분생포자고요 그 코니디오스포를 코니디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드렉드렉 뭉쳐져 있으면 코니디움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하는 포자는 유성생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접합포자, 자이고스포아라고 얘기하고요 잔앙포자, 에스코스포아라고 얘기하고요 담자포자, 바시디오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합포자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를 자이고스포란지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코스포아, 잔앙포자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를 아스커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시디오스포아가 붙어있는 덩어리를 바시디움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곰팡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셀림 형태에서 유성생식을 하기도 하고 무성생식을 하기도 하는데 둘 다 결과적으로는 스포아를 만들어내요 스포아를 만들어내는데 무성생식한 스포아는 자기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스포아잖아요 포자잖아요 그래서 자손들도 자기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데 유성생식을 하면 다른 개체와 유전자 교환을 해서 세포질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감수분열을 해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형질을 가지고 있는 곰팡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는 데 유리하겠죠 이거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성생식을 하는 게 곰팡이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합균 문 접합균 자이고마이코타라고 얘기하는데 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접합균 문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전자인미가 사진인데 이제 두 개체가 붙어서 자이고포화를 만든 건데 이 안에 아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포란다 포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접합균 문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하이페이 구조 얘기할 때 격벽이 없는 곰팡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 접합균문들은 다 격벽이 없어 격벽이 없고요 두 개의 성이 다른 하이페가 결합해서 여기서 성이 다른 두 개의 하이프라는 건 뭐냐면 유전적으로 형질이 다른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는 게 결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유전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합을 하는 플라즈모가미 이거는 형질이 들러붙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세포질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자이고트가 형성돼요 결합된 걸 우리가 자이고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이고트가 점점 커지면서 자이고스프란지움 접합포자낭을 만들게 되고 그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이고스프라 접합포자가 형성됩니다 이게 유성생식 과정이고요 이 곰팡이들은 무성생식도 합니다 무성생식을 하면 스프란지오스프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포자낭을 스프란지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접합균문에 접합포자낭은 자이고스프란지움이고 그 다음에 무성생식 포자낭은 그냥 스프란지움이에요 스프란지움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포자는 스프란지오스포아입니다 스프란지오스프하고 스프란지오포아는 그 스프란지오스프가 들러붙어 있는 막대기를 스프란지오포 이렇게 얘기해요 복잡하죠? 말들이 많아서 옆에 그림 보십시다 이게 이제 접합균의 생식이에요 먼저 유전적 배경이 다른 즉 성이 다른 두 개체의 플라즈모감이 접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접합포자낭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유전자가 두 배로 됐다가 다시 감수분위를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쳐지고 그러면서 자이고스포아라는 접합포자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포자낭이 터지면서 공기 중으로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환경에 오게 되면 다시 저미네이션 발아해서 마이셀림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이런 유성생식 한을 거치게 되고 이 스프아가 어딘가로 퍼져서 자리를 잡았는데 유전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성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혼자 스프란지우스포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무성생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 마이코타 자낭균문인데요 자낭균은 아스커스라는 글을 만들어요 아스커스는 주머니인데 그 아스커스 내에 아스커스포라고 하는 포자를 만드는데 그게 8개짜리입니다 둘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 그림 보면 계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길쭉한 계란같이 생긴 거 8개가 한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아스커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아스커스포라고 해요 이 자낭균문은 격벽이 있어요 세프툼이 있고 세프툴을 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벽을 통해서 자유롭게 물질들이 또 신호들이 오갈 수 있는데 심지어는 오른쪽 밑에 그림 보면 오뚜기처럼 보이는 거 있죠 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게 아스커 마이코타 자낭균문의 특징입니다 자낭균은 똑같이 성이 다른 두 개체들이 플라즈머 가미를 일으켜서 일단 마이토시스를 하는데 이때 곰팡이에서 아스커스 자낭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낭에 아스커스포아 개수가 8개씩 그렇게 들어있어요 8개씩 이것도 무성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자균문입니다 필라 바시디오 마이코타 담자균은 버섯이 속해 있는데 제가 버섯이라고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다 이게 버섯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곰팡이들도 있어요 버섯이 담자균에 속해 있다는 뜻이지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담자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섯은 바시디오 스포아를 만들고요 바시디오 스포는 바시디움이라는 데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4개짜리입니다 이 중간 그림 보시면 갈색으로 보이는 동그란 포자들이 바시디오 스포아고요 그 다음에 그 4개씩이 하나의 바시디오 PHOR이라고 불리는 그 자루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거 전체를 바시디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4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 곰팡이의 특징은 셉툼이 있습니다 격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셉탈포아 격벽의 구멍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돌리포아라고 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 그림 보시면 그게 이제 격벽 구멍을 얘기하는 건데 저게 있죠 점점점점 거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로는 세균이 핵이 지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요 핵이 지나가는 클램프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유성생식 차이만큼 그런 세포 구성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섯의 구조를 보면 버섯은 캡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가미가 있는데 그 아가미 밑에 바시디아라고 있는 바시디움이라고 그림이 있죠 거기에 바시디오스포아가 하나 둘 셋 네 개씩 이렇게 달라붙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자균문도 똑같이 두 개의 개체들이 붙는 플라즈모 가미를 통해가지고 유전자가 섞이고 난 다음에 감수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균류 유테르마이코티나 이거는 무성생식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무성생식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포자를 우리가 특별히 코니디오스포아 코니디오스포아 분생포자 분생포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덩어리를 코니디움 복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코니디아가 그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서 그 모양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스프란지오스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아까 뭐였죠 뭐를 스프란지오스포라고 얘기했죠 접합균문의 무성생식포자로 우리가 스프란지오스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아라스로스포아 클라미도스포라 브라스토스포아 파이알로스포아 알리오리오스포아 아넬로스포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을 씁니다 이건 언제 써먹느냐 하면 이제 곰팡이 공부하는 분들 진단할 때 곰팡이의 종을 동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포자를 만드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그 포자의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까지가 곰팡이의 생식과 분류, 생물학적 차이 특성에 대한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이제 곰팡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배울 기회가 없을 거예요 피부과를 하면 그때 배우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감염에 대해서 아이 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요 뭐가 지금 누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네 됐습니다 네 진균 감염의 특징 이제 곰팡이 감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곰팡이 감염증도 꽤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염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진균증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의 병어성인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숙지증 요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양법, 그 다음에 항진균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간략간략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곰팡이가 병에 익히는 것은 일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에 익히는 거랑 같은 양식이에요 곰팡이가 내는 병원성 인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지의 건강상태도 중요하고 그 둘의 상호작용,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병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곰팡이가 일으키는 병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곰팡이가 침입해서 직접 병을 일으키는 진균증 마이코시스 이렇게 합니다 마이코시스 그 다음에 독소가 생산되어서 그 독소를 섭취해서 생기는 진균 독소증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 중에서 유독한 독소가 많거든요 식중독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뭐 된장, 간장 이런 데 들어있으면서 사람한테서 간, 암을 일으킨다고 하는 아플라톡신 이런 것도 독소증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버섯이 곰팡이라고 했잖아요 버섯 먹고 식중독 끌리는 거 그것도 진균 독소증입니다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곰팡이도 항운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포자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과면성 질환 이런 경우는 또 곰팡이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을 재채기하고 이럴 때 보면 진먼지 찐득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재채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곰팡이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 과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니실린 주사 맞고 쇼크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런 경우도 바로 특정 곰팡이 항운에 대한 과면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 농사 짓는 분들이 너타리 버섯 농사 같은 거를 비닐하우스에서 짓는데 한 3년 지나면 막 과면성 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왜? 포자가 날리는데 그 포자를 폐로 흡수해서 감작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겨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농사 그만두면 병도 나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일으키는 병은 직접 침범하는 병 그 다음에 독소에 의한 병 그 다음에 면역 반응에서 생기는 과면성 질환 같은 것들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균증, 마이코시스 이렇게 얘기하면 징균에 의한 감염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끝에 SIS라고 붙으면 병이 됩니다 히스토플라즈마라고 하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거든요 그게 일으키는 병을 우리가 히스토플라즈마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히스토플라즈머시스 이런 말을 쓰고요 크립토코쿠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어요 이게 일으키는 병은 크립토코쿠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IS를 붙으면 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편의상 곰팡이 감염증, 징균증을 분류를 할 때 해부학적 구조 중에서도 이렇게 피부의 깊이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표제성 징균증, Superficial Mycosis 그 다음에 피부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큐타니어스 마이코시스 그 다음에 피부 밑에서 감염증을 일으킨 것은 서브큐타니어스 마이코시스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은 전신 징균증, 시스테믹 마이코시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몸 바깥쪽부터 표제성 징균증, 피부 징균증, 피아징균증, 전신성 징균증 여러분 교과서에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감염성 징균증 이렇게 해서 챕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징균성 병원균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들어오면 무조건 병이다 그런 곰팡이가 지금부터 균 이름이 나오는데 블라스톰 마이코스, 다마타이티디스, 코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 이스트 플라즈마 캡슐 아툼, 파라코시디오이데스, 브라질리엔시스 이런 곰팡이들은 1차 징균성 병원균들이에요 반면에 기회감염성 징균은 칸디다, 칸디다 알비칸스, 칸디다 트로피칼리스 이런 게 있고 크리프트코쿠스, 네어프라먼스 이런 것들도 기회감염을 일으키고 아스페라질루스, 프리미가트스 이런 것들도 곰팡이병으로 기회감염을 일으킵니다 칸디다가 가장 흔한 곰팡이 감염증이에요 우리 몸에 있고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아스페라질루스가 흔하게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킵니다 크리프트코쿠스, 네어프라먼스는 약간 풍토성이에요 세계 여기저기 있지만 있는 지역 없는 지역들이 나뉘어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면성 질환은 알레르기 또는 과면성 폐렴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포자가 있어야지 과민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 이런 분들이 주로 걸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일으키는 여러 가지 곰팡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이런 것들도 곰팡이를 감염증을 일으킵니다 진균 독소증은 마이코톡시코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코톡신을 섭취하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버섯 또는 사상균이 생산한 것들을 먹고 흡수해서 병이 생기는데 급성중독이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안 만드는 독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플라톡신인데 아스프레질루스 플라브스, 아스프레질루스 파라시티쿠스 이런 곰팡이들이 생산한 독소인데 이 아플라톡신이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150도, 200도까지 가온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냐 하면 견과류에 주로 지방이 많아 곰팡이가 아스프레질루스 자체가 지방 성분이 많이 있는 곰팡이 잘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땅콩, 호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커피콩 이런 데서 습기가 있는 상태로 있으면 곰팡이가 자라서 독소를 생산하고 땅콩이나 견과류나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거나 볶거나 해서 먹어도 온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가 완전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역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간암 생깁니다 이 아플라톡신이 있고 어떤 것은 오크라톡신 이런 거 있거든요 오크라톡신 이거는 신장에서 암이 일으키는 걸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요새 하루 견과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관리가 잘 된 믿을 만한 걸 드셔야지 냄새 나는 이상한 싸구로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나중에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균 감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은 이제 옛날 방법을 하면 검체 채취를 해가지고 배지에다가 배양을 하는데 그 배지가 사보우라우드라는 사람이 만든 덱스트로즈 아가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보우라우드 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보우라우드 덱스트로즈 배지 또는 사보우라우드 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이게 국가시험 문제였어요 곰팡이는 어디다 배양하죠 사보우라우드 배지 옛날에는 우리가 미생물 배울 때 배지를 많이 배웠거든요 살모네라 시겔라는 어디다 배양하죠 SS 배지 대장균은 어디다 배양하죠 EMB 배지 장래세균은 어디다 하죠 메콩키 배지 곰팡이는 어디다 배양하죠 사보우라우드 덱스트로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보우라우드 배지에서 배양을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곰팡이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항원 항체를 끄집어내서 검출을 해야 되고 뭐를 생산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곰팡이 자체를 진단하는 그런 실험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건국대학교 수의과에서 곰팡이 재작년이죠 감염증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럴 때 진단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대학 실험실에서 진단했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모대학 실험실에서 진단했었어요 곰팡이를 그만큼 잘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질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곰팡이병을 얘기할 때 피부 맨 바깥쪽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피하 전신 기회감염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표제성 진균증 또는 피부 진균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이런 표제성 진균증을 일으키는지 그 다음에 피부 사상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부 사상균은 뭔지 이게 어떤 병을 일으키는 건지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제성 진균증은요 피부 몸 바깥쪽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데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몸에 어떤 면역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몸에 들러붙어 곰팡이가 우리 몸에 들러붙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모증 피에드라라고 하는 건데 피에드라는 블랙 피에드라 그 다음에 화이트 피에드라 백색 사모증 흑색 사모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털 털에 곰팡이가 붙어서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 피에드라를 일으키는 곰팡이는 피에드라리아 호르테라는 곰팡이고요 이거는 머리 털에 이렇게 결절성으로 감염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트 피에드라는 트리코스포론 베이제리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겨드랑이에 또는 음모에 들러붙어 있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거든 자기 겨드랑이 털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세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끝이 하얀 건 모근이니까 놔두고 이렇게 딱 팠을 때 그 털 주위에 이렇게 결절성으로 하얀 덩어리 같은 게 붙어있으면 어 곰팡이가 펴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표면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데 뭐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루러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피트리아시스 머지콜라 여기서 티네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티네아 이거는 곰팡이 감염증이라는 뜻이에요 티네아를 곰팡이 감염증을 티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네아 머지콜라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에 목, 얼굴, 어깨, 가슴, 배 있는데 이런데 하얀색 반점이 보통 우리가 어루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인은 말라세지아 펄퍼나 말라세지아 오바리스 같은 곰팡이들이 병을 일으키는 건데 이건 지방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조직에서 자라면서 흰색 또는 담갈색의 반점을 만들거나 인설은 비늘, 비늘 뭔지 아시죠? 비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우리가 보통 보면서 습진이 생겼네, 마른 습진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어루러기예요 염증은 거의 없어요 이거를 진단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 KOH백 마운팅을 하면 우리가 곰팡이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치료가 셀레니움 설페이트나 아니면 이미다졸계 항진균제를 발라주거나 이렇게 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레니움이 들어있는 샴푸, 피부용 화장품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약품이 아닌데도 이런 걸 이제 피트리셔스 버즈쿨라 어루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피부에 증상을 나타내는 피부진균증 이거 우리가 토마토 마이코시스 이렇게 얘기해요 바쁜 시간이지만 제가 농담, 농담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 때 피부과 실습을 도는데 외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는 의사 이제 선배, 선생님이 앉아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아우 제가 이 병원에 이 병원, 제 병원 다가왔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서 피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피부과는 답답한 게 보니까는 그것만 보고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보다 좀 나이 드신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그 환자를 보면서 어, 저 마이코시스네 아 참, 더마토시스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더마토시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하면 피부 병이네 이런 뜻이거든요 진단명이 아니에요 어, 저 사람 아프네 이러고 지나간 건데 갑자기 그 환자가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막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다른 의사들은 백날 첫날 보고도 진단명도 못 내리는데 제 양반은 멀리서 착 보더니만 뭐 이상한 진단명을 내린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의가 됐을까 그런 것도 가끔씩 써먹어 보세요 이제 피부 진균증 더마토 마이코시스는 그냥 피부에 곰팡이 감염증이다라는 일반 명칭이에요 그런데 그런 피부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피부 사상균이라는 균이 있거든요 피부 사상균들이 주로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부 사상균을 우리가 더마토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특징이냐면 케라틴이 있잖아요 케라틴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케라티노필릭 펀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케라틴이 있는 조직이 어디 있죠 피부, 털, 손발톡 여기에 다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도장버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윤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배울 때 배웠던 링웜 들어봤네요 링웜 링웜이 바로 윤선이야 윤선 왜 링웜이라고 됐냐면 피부로 이렇게 감염이 있는 데를 보면 반지처럼 뚱그렇게 염증이 생겨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습진이라고 생각하고 가려운데 이렇게 봤을 때 피부에 둥근 반지 모양의 염증 윤기가 있으면서 염증이 있으면 아 윤선이구나 피부 사상균에 감염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이런 병들을 일으키냐 틸코파이톤, 마이크로스포름 그 다음에 에피더마파이톤 이런 속에 속하는 곰팡이들이 피부 사상균, 더마토파이트로서 이런 병들을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 종류를 따로 언급하거나 시험 문제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전 시스템이 빼놓고는 그런데 병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아까 그 얘기하는 의사처럼 할 수가 있죠 탁 가면서 어 저거 티네아 페디스네 무좀이란 뜻입니다 라틴어 배웠잖아요 약간 페디스 그러면 이거는 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족부 백선이라고 쓰고 아까 윤선이라고 했죠 그렇죠 윤선은 링웜 그 다음에 티네아 이거는 백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윤선, 백선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생기는 거 머리 버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두부 백선 그건 티네아 카피티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보면서 어 머리에 뭐가 있네 그러면 티네아 카피티스네 이러면 이제 명예가 됩니다 몸에 생기는 건 체부 백선 도장 버짐인데 티네아 커루포리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사타구니에 생기면 티네아 크루리스 이렇게 쓰고 손발톱에 생기는 건 티네아 웅구이옴 티네아 웅구이옴이라고 하고 또는 오니코마이코시스 오니코마이코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곰팡이의 이름이 아니고 병명이에요 병명 진단 어떻게 한다고? 10% KOH 또는 NAOH 웹마운팅을 해가지고 균을 직접 관찰하면 진단 가능합니다 치료 어떻게 하냐고요? 감염된 조직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다졸계 항진균제를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세오플빈 같은 경구투여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이제 손톱발톱에 곰팡이가 있을 때 손발톱에 곰팡이가 있는 오니코마이코시스가 생기면 치료 방법은 그 부분을 제거해줘야 돼요 결국 손톱을 뽑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일단은 뭘 하느냐 하면 저기 손발톱을 뽑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약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세오플빈 같은 약들을 이제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피부사상균에 트리코파이톤 있는데 이게 알레오리오스포를 만드는 곰팡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무성생식하는 게 있고 유성생식하는 게 있는데 알레오리오스포는 무성생식포자예요 무성생식포자인데 그런 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알레오리오스포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마크로코니디아 또 마이크로코니디아 이런 코니디움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나 머리나 뭐 이런 데서 티냐 카피티스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엔더트릭스 엑터트릭스라는 건 뭐냐면 머리털에 붙어서 자라는데 머리털 안쪽에서 자라는 거를 우리가 엔더트릭스라고 얘기하고요 머리털 바깥에 붙어서 자라는 걸 엑터트릭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포름도 피부사상균으로서 곰팡이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마이크로 알레오리오스포를 만드는 여기 오른쪽 보면 방추 모양의 마이크로 알레오스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코니디아를 만들었는데 16종류 중에 한 10종 정도는 유성생식이 밝혀져서 나니지아라고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 밝혀진 것들은 그냥 마이크로스포름으로 있고 이건 손발톱은 잘 침범하지 않지만 피부 그 다음에 머리 이런 데에 침범해서 저런 병을 일으킵니다 티네아 카피티스 이런 걸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진단할 때 우드라이트를 째면 그린 칼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피부과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드라이트라고 하는 등이 있는데요 어둠 암실에서 습진이 있는 부위에 이걸 째면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포름 케니스 마이크로스포름 아도니디 이런 아우도이니 이름도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감염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대요 그냥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에피더머 파이턴 에피더머 파이턴은 클라베이트를 만드는 곰팡이인데 이제 에피더머 파이턴 플로커슘 이런 곰팡이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피부하고 그 다음에 손발톱을 침범해서 오니코마이크 시술을 일으키고요 털은 침범하지 않는 걸로 이런 곰팡이들 피부에서 일으키는 피부 사상균들에 의한 곰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들이 더 깊숙한 곳으로 침입을 하면 피하진균증이 됩니다 피하진균증 피하진균증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흔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가 돼서 활동하는 한 10년 뒤쯤 되면 간혹 보게 될 것 같은 이유가 원래 이 피하진균증들이 10대나 이런 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꾸 지구온난화가 되고 이러니까는 점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피하진균증은 서브큐타니오스 마이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피하조직의 국소적 또는 만성감염입니다 만성감염이에요 곰팡이 감염은 치료가 잘 안되고 우리 면역계가 효과적으로 제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만성 경과를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염증이 계속 오래돼서 낭종으로 남거나 육아종을 형성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흉터를 남기게 돼서 결과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병에 스포로트리코시스, 크로모블라스트 마이크시스, 마이세토마, 케라토 마이크시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포로트리코시스는 스포로트릭스 쉔키라고 하는 곰팡이 감염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식물이나 아니면 나무 표면이나 이런 데 있는데 고온다습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동남아나 이런 데 나무 표면에 있는 곰팡이들이 포자가 상처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큐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들이 자라면서 만성의 괴양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임파관을 따라서 전파돼서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병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해서 조직에서 조직을 떼는 다음에 파스 염색이나 고모리 메스나민 실버스테이닝 같은 GMS 염색을 하게 되면 파스 염색을 하면 곰팡이가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고요 GMS 염색을 하면 까만색이 염색이 되는데 조직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아스테로이드 바디라고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 위에 그림이 태양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곰팡이 균체에 항체가 달라붙어 가지고 효모 표면에 항체가 달라붙어서 아스테로이드 바디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분리 배양하면 잘 자라게 되고요 그다음에 5일 후에 배양한 지 한 5일 정도 되면 까만색 짐 나기 형성되고 이걸 온도를 이제 37도씩 올리면 다시 효모 형태로 바뀌고 다이머로피즘이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포터슘 아이오다이드 이걸 쓰면 치료가 잘 되는데 치료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 억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침습성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암퍼트리신 B 같은 곰팡이 죽이는 약을 경구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하 곰팡이층에 색소 진균증이라는 게 있는데 크로모 블라스토 마이코시스 이렇게 돼 있죠 크로모는 색소라는 뜻이잖아요 색소분화 진균증이라고 불려요 이거는 색깔이 있는 곰팡이에 의해서 피부, 피하 조직에 국서적으로 일어나는 만성 감염인데 이거는 조직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리고 KOH 웬 마운팅을 하면 염색 안에도 균체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통해 가지고 손발 이런 데 감염이 되는데 열대지방에 많고 역시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경과를 해서 접종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유가종을 형성하면서 자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스크레로틱 바디라고 하는 게 관찰이 가능하죠 이런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종류가 많은데 파이알로포라, 그 다음에 리노칼레디엘라, 클라도스포리움, 폰세카야, 그 다음에 엑스퓨알라, 푸사리움 이런 것들이 색소분화 진균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만성경과 한 조직이 발 모양이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효모 이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푸사리움이라는 곰팡이는 케라타이티스니까 눈 감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플루사이토신이라는 약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치료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푸사리움에 감염된 눈입니다 케라타이티스 누구의 눈일까요? 말입니다 말, 말의 눈이에요 사람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속에 곰팡이가 들어왔는데 암처럼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진균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이세토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외상을 통해 가지고 피아조직이 감염되고 난 다음에 만성피아진균증을 일으키는데 그 감염 조직에서 과립도 발견되고 과립체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발에서 잘 발생을 해요 부딪히거나 상처를 받거나 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고름집이 생기는 농양을 형성하고 있다가 붓고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발이 망가져 가는데 이게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조직에서 과립을 발견하는데 과립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과립 만드는 것은 아세르모니움, 팔스포르메 이런 게 있고 노란색 과립을 만드는 것은 쇼도, 알레르세리아, 보이디 이런 게 있고 까만 거 만드는 것은 마두렐라, 엑스피알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성균은 세균이잖아요 이거하고는 감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조기 진단한 다음에 잘라내야 돼요 백화적으로 그런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균종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곰팡이들을 뽑아낸 것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서 다행이죠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점점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토모프토라진, 엔토모프토라진균증이라는 건데 이제 피아접합균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엔토모프토라진균증인데 이게 엔토모프토로마이코시스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읽어보는 균이름이라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틀곰팡이증, 유코르마이코시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엔토모프토라진균증은 피아조직의 만성경과를 종창을 초래하는 국소성 피아진균증이고요 파시디어볼루스, 라나룸, 코니디어볼루스, 코라나투스 이런 곰팡이들이 일으키는데 이것도 열대지방에 식물, 부스러기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상처를 통해 들어와서 만성병을 유발하는데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서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KI 용액에 잘 반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트라코나졸 같은 항진균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하, 감염증 중에 피하, 갈색 사상균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페어하이포 마이코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곰팡이들이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색사진균증과 비슷하지만 조직에서 균사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상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몸에 들어오면 보통 이스트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건 사상균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사상균증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엑스피알라, 그 다음에 알티나리아, 크루블나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고 매상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피하자주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꽤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고 이것도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향진균제를 넣어주도록, 투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피부진균증은 우리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병이고 피하진균증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형태 진균에 대한 전신성 진균증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 형태 진균은 바깥에 있을 때는 사상균으로 몸속에 있을 때는 이스트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게 다 두 형태 진균들이 전신성 진균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하네 왜냐하면 전신성 진균증을 이스트 형태로 일으키니까 두 형태성이 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나 보시고 그 다음에 특징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형태 진균에 블라스토마이세스, 코시도이드스, 시스토플라즈마, 파라코시도이드스, 스포로트릭스, 탈로르마이세스 이런 곰팡이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환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상균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숙지의 몸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스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트 형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형태 진균, 다이머러픽 판거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연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균사, 그 다음에 37도씨에서 배양하면 효모 이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전신성 진균증은 1차 감염성 진균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몸속에 대해서 발견되면 다 병이에요 감염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분화균증을 일으키는 블라스토마이코시스 그 다음에 코시디오이드스 진균증을 일으키는 코시디오이드 마이코시스 히스토플라스모시스를 일으키는 히스토플라즈마, 그 다음에 파라코시데이드스, 페네시움 이런 것들이 곰팡이 병으로 일으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스트릿 엔데미스트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토병이라는 뜻이에요 풍토병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에 가야 그 병에 걸리게 돼서 지리학적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곰팡이 병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포자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1차 침범하는 데가 다 폐에요 폐 그 다음에 다 두 형태성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진균 감염증 감염 분포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감염증들이 주로 보면 더운 지역이 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중국 있지만 주로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적도, 부근 그 다음에 남미, 북미 이런 식으로 퍼져 있어요 곰팡이 병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면 청정지역으로 돼 있고요 일본만 살짝 병들이 좀 있죠 일본도 약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덥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분화균증이라는 게 있는데 플라스토마이세스, 데마타이티디스라는 곰팡이가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코니디아, 분생포자, 폐후비부로 발생하고 개, 말, 사람에서 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코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은 코시디오마이코시스라고 하는데 코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 전신 증균증에서 몇몇 곰팡이들은 이름하고 병명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코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감염돼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유럽, 북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시디오마이코시스로 이미티스를 많이 흡입하면 폐에서 인플루엔자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게 아르스로코니디아를 갖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밭은 이렇게 진의 모양 같잖아요 분절화되어 있는 포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르스로코니디아라고 이름이 불려있고 진단은 혈청학적 진단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풍토병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무슨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딴 데로 가면 또 괜찮아져요 그런데 이제 면역 기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한테서 전신성으로 일어나서 병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트로클린 반응에서도 반응이 안 나타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치료는 암포트리신 B나 이미디아졸 항생제, 항진균제를 넣어주면 치료됩니다 이건 이제 몸속에 보면 이런 식의 포자들을 만드는데 포자남 같은 건 포자를 만드죠 그걸 이제 스페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폐로 와가지고 폐 속에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발화해서 공기 중으로 퍼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생활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플라즈마증 히스토플라즈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히스토플라즈마 캡슐라툼 이라고 하는 후막 포자를 가지고 있는 포자남 여기 보시면 뭐처럼 생겼습니까 무슨 바이러스처럼 생겼네 그죠 포자가 이거 주 어디에 맞냐면 박쥐배설물에 많아요 박쥐똥 그래서 동굴 가서 박쥐보면서 입 벌리고 이러고 있으면 흡입하게 됩니다 폐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온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레티큘로 엔드셀랄세 이제 폐에 뭐가 있죠 먼지세포 알벨라 마크로파지 이런 데 탐식되는데 거기서 죽지를 않고 자라거든요 그렇게 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 분포지역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미국도 보면 이렇게 동부쪽으로 중동부쪽으로 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이제 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콕시도이디에스 진균증 이거는 파라콕시도이디에스 브라질렌시스에 대한 진균성 감염인데 포자는 저렇게 생겼고요 남아메리카 분화균증 또는 브라질 분화균증 이렇게 불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연치유되는 폐질환인데 만성폐질환 또는 다른 장기도 침범할 수가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죠 페네실리움증 페네실리움 이제 마네페이 예의한 파정성 진균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네실리움에 여러 종류의 곰팡이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두 형태의 진균이 마네페이인데 이제는 이름이 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애초에는 페네실리움으로 분류됐던 것입니다 코니디아를 흡입해서 감염이 되고 전신 감염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열나고 기침 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상을 나타내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신성 병들도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습니다만 전신성이고 만성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위협 뒤에서 감염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기회들은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걸 놓치면 의료사고로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 어디 외국 갔다 오셨어요? 이런 거 꼭 물어보고 그렇죠? 히스토리 테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감염 진균증입니다 기회감염 진균증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곰팡이들이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병을 일으키는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걸 우리가 기회감염 진균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칸디다 감염증인데 칸디다 감염증은 기회감염 진균증으로서도 흔하지만 전체 곰팡이 감염 중에 가장 흔한 게 칸디다 감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리프트 쿠쿠스 아스프레즐루스가 있고 폐포자충은 에이지로 관련해 가지고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칸디다부터 보시면 칸디다 감염증을 칸디디아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가 상제균이에요 노말플로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흡기나 아니면 위장간이나 여성의 질 이런 데 정상 노말플로라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세로타입으로 A형 B형이 있는데 차이는 별로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부감염증도 일으키고 전신감염증도 일으키고 여성 질념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감염증이 있잖아요 감염증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데 배양 배양을 하면 아까 쇼드하이페라고 거짓균사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스트 형태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딩을 하면서 쇼드하이페라는 걸 만들어요 만들어내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점튜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튜브를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이거 알비칸디단에 이렇게 진단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칸디다 알비칸스 말고 칸디다 트로피컬리스라고 하는 곰팡이도 있는데 이것도 점튜브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어디다 키우냐면 콘밀 아가나 라이스티인 아가라는 데 키우면 잘 자랍니다 이거 왜 그림이 이렇게 깨졌지 주요질환은 아구창이라고 있는데 애가 울고 있잖아요 입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게 다 칸디다 알비칸스로 덮여있는 겁니다 긁어내면 피나요 그래서 긁어내면 안 되고요 약을 발라줘야 됩니다 약은 황진균제 발라줘도 되고요 우리 쓰고 있는 젠티안 바이올렛이나 크리스탈 바이올렛 같은 우리 염색약 있잖아요 그거를 발라줘도 괜히 잘 죽어요 드라마틱하게 죽습니다 우리 조카도 어릴 때 조카 중에 하나가 이게 걸렸는데 제가 실험실에 있던 우리 염색약 갖다가 살짝 발랐더니 그 다음날 바로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구창을 우리가 오럴스러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린이한테서도 잘하지만 DM이 디아블릭스 밀리투스 그래가지고 당뇨병 환자입니다 면역기능이 감태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서도 이런 오럴스러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은 기저귀 습진, 기저귀 피부염이 잘 생기는데 그때도 그 원인이 보면 칸디다 알피칸스 그 다음에 오베스티 알코올리즘은요 이제 인테리티구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미실린 타이어 저는 그렇게는 안 생겼어요 미실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살뚱뚱해서 살이 접히는 부분이 석파잖아요 그게 곰팡이가 펴서 염증이 생기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인테리티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칸디다 알피칸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사람한테서는 만성경과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부습진 항상 손에다 물 담그고 사는 사람들 보면 손에 이런 칸디다 알피칸스가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소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기회감임으로 그런데 면역기능이 아주 떨어지는 경우에는 파종성 전파를 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디세미네이티드 캔디디아시스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T세포 기능이 마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면역기능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생길 수가 있고요 폐렴 그 다음에 질렴 뭐 이런 식으로 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혈액을 타고 곰팡이가 뇌로 가서 또 심장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있거든 아까 얘기한 진정병원균 또는 1차 병원균은 발견되면 진단이 가능한데 이거는 몸에서 칸디다가 나왔다고 해서 진단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단이 쉽지 않아요 특히 칸디다 때문에 폐렴이 걸렸으면 우리가 객담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멀쩡한 사람도 칸디다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속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에서 발견되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는 암프트리신비하고 프로사이토신을 쓰는데 이게 세트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암프트리신비가 독해요 부작용이 많거든요 플루사이토신을 같이 써주면 암프트리신비를 조금 써줘도 시너지 기팩트 때문에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암프트리신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암프트리신비는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성질들이 있는데 또 이 플루사이토신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암프트리신비를 많이 쓰다 보면 플루사이토신이 배출이 안 돼서 과농도가 되게 되고 과농도가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갔어야 되는 까다로운 처방법입니다 그리고 암치료받는 사람들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고 방사선 제고 약속으로 되다 보니까 칸디다에 의한 식도형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프트코쿠스 크리프트코쿠스는 병변 내에서 이스트 형태로 존재하는데 크리프트코쿠스 네오프로만스 혈칭형인 ABCD 이렇게 씁니다만 있고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 밝혀져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필로바시디엘라 네오프로만스인데 유성생식 밝힌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하여대 나와서 의사인데 직접 강의 들었는데 그분 저 이하여대 졸업하고 맞아 인턴시험 받는데 떨어져서 인턴시험 떨어져서 옛날에는 자기 대학병원에 인턴이 되는 게 영예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한 150명 이렇게 졸업하는데 그중에 한 30, 40명 인턴 된단 말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턴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큰 병원에서 인턴들을 다 뽑아가니까는 자기 병원에 남는 인턴 남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 못해서 그런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 잘했는데 인턴시험에 떨어져서 에이 기분 나빠 이러고 미국으로 갔대요 가서는 질병관리본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부를 하는데 또 유색인종이라고 바이러스나 세균은 공부 못하고 곰팡이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연구를 해서 이 크립토코쿠스의 유성생식을 밝혔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둘기 배설물에서 주로 발견이 되거든요 이 바시디움 아이코타예요 그래가지고 바시디움이 있고 4개의 바시디움 포로를 만들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배양하면 효모 형태로 자라고 캡슐이 있어요 그래서 탐식에 제왕하니까 면역반응을 잘 못 일으키게 되니까 만성으로 경과하게 돼요 그래서 폐로 돌아오는데 폐에서 피를 타고 뇌, 뼈, 피부로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피로아실리스포라 네오포르만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코알라 유칼립투스 있는데 그런 데서 존재하는 그런 크립토코쿠스예요 이런 식들이 이제 병을 일으킵니다 이 크립토코쿠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신경친화 곰팡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이용해서 멜라닌을 생산한대요 멜라닌이라는 게 우리 몸의 피부 중에서 끔은 부분 보세요 끔은 부분 다 멜라닌이 생산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마찰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마찰이 많은 부분 멜라닌이 있으면 조직이 면역학적으로나 아니면 기계적으로나 저항성을 많이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멜라닌이 생산되면 면역반응에 저항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크립토코쿠스가 뇌 같은 데에서 도파민, 뇌에 도파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멜라닌을 만들고 그걸로 면역반응을 억제시켜서 생존율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감염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건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르만스가 에이즈 환자에서 폐감염을 일으키는 사진이고요 진단은 조직에서 균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항원을 검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에 만약에 감염이 있으면 요추천자를 합니다 뇌축색을 받아낸 다음에 그거를 인지한 잉크, 먹물이의 먹물 하고 섞어서 슬라이더를 이렇게 도마를 해서 관찰하면 요 그림 보시면 이게 캡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캡슐 때문에 끔은 먹물은 사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마치 무슨 우주선처럼 비행접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단이 가능해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치료는 암퍼트리신비하고 플러사이토신 쓰고 정상인환센스는 자기 안정적으로 병이 회복되는데 면역이 저하됐거나 암이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서는 만성경과를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효모처럼 생긴 곰팡이의 감염증도 있는데 말라세지아, 트리코스포론, 로도토를렐라 그 다음에 블러스터시즈마이세스 이런 곰팡이들이 또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아스페르질루스 인데요 아스페르질루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주로 아스페르질루스페미가트스 이렇게 이런 곰팡이에서 생기는데 이 곰팡이가 주변에 흔히 해요 여러분 이런 곰팡이 본 적 있죠 그죠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청록세계에 짐낙을 형성하는 곰팡이인데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도 있고 아스페르질루스 니그라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병을 일으키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결핵이 많거든요 결핵 결핵이 경과가 되면 폐 속에 결절도 생기지만 동공이 생겨요 조직이 죽어가지고 구멍이 생긴다고 그기로 이 아스페르질루스가 들어가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균종을 그렇게 해서 몸속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가 곰팡이의 세 가지 병 형태 뭐 이렇게 얘기할 비슷한데 좀 다르긴 하지만 첫째 면역학적인 병을 일으켜서 알러지 브론크 풀몬나리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 라는 걸 일으켜요 이거는 조직 침범하지 않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레르기에는 주로 ige 항원에 대한 항체에서 생기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도 그 아스페르질루스플라부스에 대한 ige 항체를 확인함으로써 진단해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스페르질루스플라마 이건 결핵에서 구멍이 생기거나 브론키엑타시스 브론키엑타시스는 뭡니까 아직 안 배웠죠 시스트는 폐에 구멍이 생기는 거고 브론키엑타시스는 기관지가 늘어나는 거야 기관지가 그걸 브론키엑타시스라고 그러든요 그 안에서 자라 실질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그룩들그룩 소리가 나진 않지만 몸 속에서 시스트나 이런 데서 덩어리 져가지고 굴러다녀요 그래서 진단할 때 엑스레이를 찍을 때 세워놓고 찍고 눕혀서 찍으면 있는 위치가 달라져 그걸 갖고 뭐를 진단하냐면 암에바에 의한 염증이나 암이나 이런 걸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폐사진을 찍었는데 폐사진이 둥그런 게 있으면 암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세워서 찍고 눕혀서 찍고 이렇게 찍었을 때 그 틈이 벌어지거나 움직이는 게 보이면 아 이거 아스프레즐루스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습형, 인베시브 아스프레즐루스는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뮤코로마이코시스, 털곰팡이증이라고 되는데 자이고마이코시스라고도 하는데 격벽이 없는, 격벽이 없는 게 뭐였죠? 균 세 가지 나눌 때 접합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접합균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조프스, 압시디아, 뮤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감염증을 일으키는데 자연계에 흔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호흡기, 그래서 부비동력이 코 주변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다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눈을 밀고 들어가 그리고는 심지어는 뚫고 뇌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노 세르브랄 자이고마이코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되면 100%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의 괴양이나 아니면 폐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자양 사상균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격벽이 있는 곰팡이에서 생기는데 메라닌 식소가 없으면 초자양 사상균증 메라닌 식소가 있으면 갈색 사상균증 이렇게 불리는데 아스페로즈루스 아까 나왔죠? 프사리움 나왔죠? 등등등의 곰팡이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더라 갈색 사상균증은 앞에 거랑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멜라닌 색소 생산하는 갈색 진균이 병을 일으키는데 아까 진균증, 그 다음에 색소 모세포 진균증, 그 다음에 갈색 사상균증 이런 것들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폐포자충증인데 뉴머시스티 시로베시 뉴머시스티 시로베시라고 하는 곰팡이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곰팡이가 아니라 원충인 줄 알았어요 원충 그런데 그래서 폐포자충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곰팡이였거든 그래서 곰팡이로 분류가 된 다음에 됐는데 이름도 옛날에는 뉴머시스티 스카리나이 이렇게 불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에이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HIV에 감염돼서 에이지 근로인 환자한테서 흔치 않은 이 곰팡이 감염증이 계속 생기니까 이걸 이제 이상하게 이긴 사람들이 보고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졌네 하고 알게 된 거거든요 폐렴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에이섹슈얼 그러니까 무성생식과 이것도 유성생식을 번갈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는